내가 이혼한 지도 벌써 1년 하지만 난 아직도 아내를 잊지 못한다 아내와의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며 오늘도 난 빈병을 치운다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밥과 즐겁이 가득한 곳 고개의 패밀리 레슬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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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줘 여보 여보 이젠 여보라고 부르면 안 되는구나 어 근데 이제 파인애플은 안 팔아? 어 자꾸 술집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랬구나 미선아 나 사실 그동안 너 생각해봤는데 네 제가 가겠습니다. 한번 해볼 땡큐 네 손님 금방 치워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야 힘들지? 아니야 힘들긴 뭐 어 둘이 사귀나 보네 자기야 우리 오늘 이거 끝나고 영화 보러 갈까? 아 오늘은 안 돼 왜? 어 저 동생이 집에 결혼할 여자 데리고 인사 오기로 했어 어머 도련님 결혼해? 꽃향기가 진짜? 야 니네 도련님 결혼하는구나 야 너무 축하한다 얘 그래 그래 아니 저기잖아요 제 친구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네요 시카닌 내 손님 땡큐 금방 치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왜 그래? 아니요 아니요 으이그 정말 아유 시원하다 꽃향기가 아 뭐예요 손님이 그걸 왜 빼요? 너무 불편해 보여서요 친절하십니다 손님 땡큐 치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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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 여자 약간 이상해 뭐가 이상해 치우자 이것 좀 부탁해 어? 어? 알았지? 조심조심 어? 미선아 우리 이렇게 자꾸만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막가 직원이 가득한 고길 패밀리스로 전환영합니다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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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사랑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칠사 호랭입니다 아유 저 팔공 잔납이에요 아유 다 저보다 한참 형님이신데 손님이신데 안그러셔도 괜찮아요 아이 손님이신데 자기야 오 자기야 맛있었어? 아유 아유 나 진짜 오래 기다렸어 배고프단 말이야 알았어 여기요 예 손님 제거지 예약해놓은 거 있죠? 예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대해도 좋아 아유 뭔데 그래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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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의 일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하나 둘 셋 울 Fei weit 없으면 좋아요 아 이걸 당신이 왜 꺼요? 被 처음부터 다시 해드리려고 다시 키고 잘못됐네 너 엄마ней 화를 그렇게 넣으면 어떻게 해 그래 전하중 너 화る 내봐 축하 축하 축하로 유리 유리 축하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해야 Neil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았어요? 예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분 기념사진 촬영 한 번 하시죠. 아 오케이 기념사진 촬영. 하나 둘 셋. 책. 뭐야?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둘 셋 넷 다섯 여섯. 아 근데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일하다 보니까. 아 예 이제 칩상호랭이시죠? 예. 그럴 날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예예. 저기 그냥 제 핸드폰으로 찍어주세요. 핸드폰으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꽃향기가 나요. 아니 당신이 제 여자친구 패턴을 어떻게 알아요? 손님들 거 하도 찍어주다 보니까 보면 알아요 보면.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. 아니 손님들 거 봐봐. 이거 봐봐 봐봐. 이게 잠깐 이렇게 해갖고. M짜네. 어? 어 야. 우리 아침에 바꿨는데. 아 이래서 정상이네. 저희가 그냥 셀카로 찍을게요.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. 자기야.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어. 미선아.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? 아니 저기 나도 모르게 자꾸만. 나. 힘들게 다시 시작한 사랑이야. 방해하지마 제발. 나도 진심으로 너 잘 됐으면 좋겠어. 정말이야. 그렇다면 다행이고. 이거 저 빵인데 줄게 이거밖에 없네. 됐어. 필요 없어. 아니야 그래도 가져가. 아 필요 없다니까. 아니야 맛있어. 아 정말 자꾸 왜 이래 진짜. 아니 그래도 성의가 있으니까. 싫다고. 그냥 자그마한 건데 뭐. 아 진짜. 아이 좀 뭐하는 짓이야. 야 유미선. 너 이런 여자였어? 자기야 그게 아니고. 아니. 야 우리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. 어?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봐. 아니 왜 공짜로 주는 빵을 안 받아? 여자가 알뜰하지 못하게. 어? 아니 받으라 그랬지 않으니까. 감사합니다. 다 가져가는 거예요. 아 놀래라. 진짜로 주는 건데. 요걸 줘요 빵을? 물량이 얼마 없어. 아유. 남은 게 얼마 없어. 진짜.